다 마스크쟁이들이네 살아야 해요 오늘은 스트릿 댄스 오브 차이나 SDC 중국 행사를 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큰 대회인데 한국 예선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왔고요 플로우메이커 짐을 옮기기 위해서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저는 오늘은 참가자이기 때문에 대기를 했다가 이따가 아마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기창대 유성태 기스타 엄지 엄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선이 끝났어요. 1차 예선 끝났고 당연히 떨어졌죠. 제가 봤을 땐 당연히 떨어졌습니다. 제가 잠깐 모니터링 해봤는데 아주 연습을 안 한 티가 팍팍 나는 그런 배틀이었습니다. 이제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구경하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바이러스 조심하세요. 드디어 끝났습니다. 배틀은 정말 정말 못했어요. 못해 가지고 예선 탈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. 뭐 오래간만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그 재밌는 경험이었던 만큼 다음번엔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예선 탈락 한 100번 정도 해야 본선 올라가잖아요. 그때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까지 태동기의 태였습니다. Pe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